경찰청은 최근 개통한 상주 영덕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에서 터널 내 진로 변경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. 시범 운영 구간은 집품 9터널에서 영덕 나들목 12km로 달산 1터널 등 6개 터널이며 곡선 구간이 적고 조명과 안전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고 경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. 경찰은 터널 안에서는 현재 앞지르기와 진로 변경이 모두 금지돼 있지만 미국 등 외국에서는 길이 1km 이상 터널에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터널 내 진로 변경 기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.